문정부의 대중굴 동시에 대북굴종 외교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주 저양반들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과 한탄의 절로 나옵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에 가서 이상한 행동과 발언을 이삼는 586 운동권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발언과 행동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도 그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또 다른 저자세입니다 사도배제에서 문정부의 산불정책에 이어서 우한 폐렴 사태를 대처함에 있어서 문정부의 저자세는 앞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조기에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입국 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개월부터 집중료로 추진해왔던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한국 방문을 무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에 성의를 보여야 되고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중국발 외국인 입국 검지 조치를 필차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한 폐렴이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되었다면 대충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은 이제 전국의 지역감염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파국적인 상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누구도 가늠해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주 우려하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수없이 많은 악수 가운데서도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안의와 문정권의 앞날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한 폐렴 이후의 초기 조치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대한 산불정책이나 우한 폐렴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들 이면에는 뿌리 깊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눈길을 두어야 우리가 문정권의 대중굴종 외교와 대북굴종 외교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더 깊은 원인입니다 586 운동권을 포함한 범 좌파 정치인들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날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운동권에 정통한 사람들은 586 정치권, 집권 세력의 정치인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가 지금도 정책과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젊은 날의 사상적 세례는 바로 전한시대의 논리와 파르긴과의 대화를 집필한 당시의 한양대학교에 재직했던 이영희 교수라는 인물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영희 교수의 저작물들은 당시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에서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이영희 선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자서전 운명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상대평을 무찔러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려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발가 벗기는 것이었다 뭐가 전한시대의 논리와 파르긴과의 대화가 이영희씨의 저서가 이영희 교수는 베트남전에서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폐망을 예고했다 적어도 글 속에서만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저하고 완전히 다르게 책을 읽었구만요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잔혹한 전체주의 방식의 그런 정책을 옹호한 이영희 교수는 거짓 주장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자신이 범한 가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훗날 당시 자료의 빈약함 등으로 내가 문화대혁명을 옹호하고 미화한 것은 오류이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지금도 일본에 관한 최고의 인문학 저서로 통하는 쿠카와 칼은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집필한 책입니다 이분은 1887년에 출생했고 194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을 분석한 최고의 저서 쿠카와 칼 루스 베네딕트 씨는 단 한 번도 책을 집필하기 이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학자는 체험하지 않더라도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약점을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체험한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은 얼마든지 전체주의 체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고 그 체제가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이형희 교수의 사과는 유감은 절반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기죠 문명의 발전사에서 보면 자유와 기본권의 신장이란 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진국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자유의 역사와 기본권의 보호라는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국가입니다 덩치가 큰 국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문 대통령에게는 중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큰 중국이 꽤 괜찮은 훌륭한 나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경대를 가서 중국은 큰 나라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고 이런 헛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헛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그런 시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중국은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젊은 날의 사상적 세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번에 우한 폐렴의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지 못한 그 중요한 동기가 바로 우한 폐렴의 동기 자체가 바로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왜곡된 굴종적인 시각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집권하고 있는 한 대중굴종외교와 대북굴종외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들에겐 그것이 선한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은 바로 근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길과 문명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자유의 학장과 기본권의 학장으로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문정권의 굴종외교, 친중외교, 친북외교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것은 반문명의 선택이고 반이성적인 선택이고 반지성적인 선택이고 반진실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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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한국에서 keeps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